공기청정기와 전자담배 등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 29종과 생활공간 8곳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다음 달 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측정 대상에는 공기청정기와 AI 스피커, 전자담배,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제품은 물론 지하철역 대형 패널과 전기자동차 실내 같은 생활공간도 포함됐습니다. 전자파 측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.